저기 간다 저기 카페 전판 2판 왜 그러냐 왜요? 애들이 도와주면 돼 맥 있니? 네? 맥 있니? 어... 뭐 잘 알았어요? 나도 맥 있니? 아... 아 커피레이크 아 진짜 진심 아깝다 에이 그거 나였으면은 형한테 싸게 하나 넘겼어 진짜 딱 너한테 그 소리를 듣고 세 개 세 개 세 개 그 고민하고 있었거든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니 그 나 나였으면 나도 좋았지 그냥 뭐 형 형도 그렇고 솔직히 라이즌보단 나니까 진짜 그거 나였으면 내가 형 컴퓨터 보드랑 랭 메인보드만 싸게 내가 업어왔을 걸 거 주고 투컨 만들게 바이티 형도 지금 사고 싶었는데 비싸고 물건 없어서 안 사는 건데 아 아 아 나도 일본에 한번 주문해 볼까? 하하하하 아마존에? 네 일본 아마존에 한번 주문해 볼까? 미국 아마존에 주문해 봐 아 미국은 지금 오배송 난 게 없어 네 거에서 안 날이란 법도 있잖아 그니까 오배송 한번 났는데 긴장하겠지 걔네들 그쵸 처음에 한 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잘렸어 다음부터 잘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근데 되게 웃긴 게 일본은 아니 미국은 기프티콘이라도 준다고 하거든요 일본은 그런 것도 없대 그냥 입 싹 닦았다는데 아마존 쿠폰 있잖아요 아마존 쿠폰 100달러짜리라든지 응 그 상호 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는 해시야 다음에 또 있을 땐 미국으로 따지면 2,000불짜리인데 얘 또 AR 안 준다 M16 M16 또 M16 어 총 뭐 뭐 들었냐 AR 아니다 M16 샷건 나 AR 하나만 챙기자 어 어 엠프다 축하 개머리판이 없다는 거 M16 아 M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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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 집만 털고 나가야겠다 5미리가 30발이 다다 120발 보급은 저 멀리다 5 5 아 아 급할 때 개머리판 안나오더라 내가 먹을뻔 내꺼 줄게 그냥 와 네 AK 안쓸거죠? 음 나 이미 신문 먹었어 차고 아파트 갈게요 차고 아파트 보여요 형이 갈래요? 나는 저기 갈게 경찰서? 네 경찰서야 하나 떨어졌잖아 차 있는지 없는지 가야지 차 있다 일로와 있어요? 아파트 꺼나 이거 초입해 차고 아파트 차고 아파트 네 아 아 아 아 아 차 저거 안 내려오는 건 아니겠지? 그쵸 자리를 내려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바로 그냥 늘베로 갈까? 늘베로 갔어 눈 좋았어 오 어? 오 이런 이씨 맞아요 아 하나 남은 내가 몰라 하나 드릴까? 하나 두개 있는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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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발 다 해서 나 30발만 줘 빨갛았어요 드링크다운 빨갛어요 여유 60발 아니다 50발 딱 90발이 있네 총 나 90발 다해서 나도 다해서 90발 10발만 줘 10발만 줘 아니 개마리판 좀 줄래요? 어 7발만 드릴까? 아니 아니 필요 없어 7발만 줬어 그 앞에 쭉 털고 가요 걸어가는 마냥에 됐어? 그래 저 밑에 차 있는지도 볼게요 은근히 팔각정에서도 좋은거 떨어지니까 뭐 팔각정이란다 개우정 응 없어 공대네 공대 15개 밑에 차 젠된거 없나? 아 꼭 하나 젠 안되면 다 젠이 안되더라 많으면 엄청 많이 뛰고 응 안되면 하나도 안돼 아 아 여기도 AK 있네 그냥 AK를 모을까? 5밀리 7밀리 해서 내가 7밀리 쓸게 어 지금 150발 됐는데 어 어디에 가지 잡아먹으면 되죠 잠깐 여기도 어딨냐 여기 방 안에 7톤도 지금 없을텐데 나 버리고 왔는데 나 많아 나 많아 150발 있어 110발 어 여기 앞에 폭격 앞에 세움 칠거죠? 그래야겠지 앞에 오토바이 있다 3토 저기 젠토바이 있다 네 젠토바이도 있어요? 응 젠토바이가 나 차라리 그렇긴 하지 로봇 로봇 아닌데 누가 뭐 집으로 일내로 걸릴 것 같은데 해변가 일내로 걸릴 것 같은데 일내로 걸릴 것 같은데 일내로 걸릴 것 같은데 바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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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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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컴퓨이 그 생각을 좀 다시 해야 왼쪽만 보고 있었어요 아 에이 오른쪽만 보고 오른쪽만 보고 바로 직진 바로 직진 바로 직진 확실히 돈 손해보긴 했어도 후회스럽진 않아요 라이젠 보다는 훨씬 나 하 저 지금 하나 또 뽀듯하고 올려 놓은 중도 있다 왜 그러네 아 진짜 라이젠 추천받고 라이젠 사는 거 존나 보이들 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안 그래도 목매는 사람일까 아니 한국보다 내가 왜 더 심각하게 된 게 아니 왜 심각하게 여기 대탄 하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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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심각하게 느끼냐면 1080TI가 1060이랑 똑같이 놀아 아 아 그럼 심각한데 내가 말했잖아요 나 프레임 되게 낮게 나온다고 형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저기 버깃 응 봤어요 내가 버깃 끌고 올게요 앞에 집 털고 있어요 이게 CPU가 버벅거려서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라이젠 노니까 그래픽카드도 같이 놀아 그럼 CPU를 열심히 일을 해야 해 잘 구워서 그래픽카드도 같이 나 일하는데 널 일해야 고야 그런 느낌이야 원악은 나도 편안할까 그 형도 지금 바꾸면 형은 성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부드럽게 안 근데 게임 가능은 확실히 좋긴 좋아 엠포 먹을래 없어도 먹을래 형 4배 있어요? 어 있어 4배 하나 남고 심지어 8배도 있어 우리 여기 중에서 놀아야 되는데? 아무데나 가 나 내려야 되고 저기 앞에 털든가 여기가 중앙이라서 어디에 오르겠네 여기 중에서 근데 야스나야는 확실히 게임 문젠가봐 그래픽 카드가 90% 이상으로 다 일하는데 야스나야만 60%대로 일해 야스나야가 솔직히 제일 대도시잖아요 여기 배그에서 그래픽 카드가 제일 열심히 일할 구간에서 제일 좋아 내가 게임에 하여튼 그지같이 만들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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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PU를 전에는 아다사 썼다고 그랬잖아 네 아우르네 걔가 3560 응 3560 이었단 말이야 걔가 100% 쓰는거야 100%를 다 만땅스 차죠 어 100% 쓰는거야 근데 그게 좀 불안한거지 나는 으음 흠 그 밖에서 제일 먼저 하는게 그 밖에서 차라리 배치기 20분인게 나요 장학관리 생각하면 그래프를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 네? CPU 그래프 네 그래프 내가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 네 일투있는거 내가 모르고 있는거 여유있는거 이런거 나오잖아 네 그거 그 3호 그 거였으면 3호면은 이거 뭐지 이거 아이씨 이 바퀴 압수 깐다 그냥 저 이 이 이 이 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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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갈래? 여기 집으로 갈까요? 말까요? 가자. 제가 할 거면 먹어. 근데 쟤 무심해야 되는데. 응, 괜찮아요. 이 집에서 안 깨는데? 고급. 우리 위로 지나간다. 우리 위로 떨어져. 바로 앞에 떨어질 것 같아요. 50m 이내. 응? 참. 관장하겠네. 어디로? 255 아니면 275? 우리 바로 앞에. 내 앞에. 내 앞에. 내가 먹을게요. 먹을 수 있어? 응, 먹을 수 있어. 바로 앞이야. 한 15m. 한 15m? 20m 안에. 바로 앞이에요. 어. 어. 255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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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연박 제가 깔았어요. 응. 재미있어. 빨리 와라. 빨리 와라. 빨리 와라. 빨리 와라. 빨리 와라. 야와라. 언덕에서 좋은 것 같은데? 고생했다. 야, 컴므. 800. 아,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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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염기. 200m. 언덕에서 좋은 것 같아 너. 네. 서브 어디 나? 응? 아, 서브 버렸지? 네. 고급 먹으러 갔다가 내가 먹어갖고. 빡쳤나봐. 한 번 더. 애들 붙겠다 이제. 어, 언덕. 언덕 사운드. 저기 보입니다. 야이. 그냥 사이가 들고 있을까 그러나. 저기 N15. 카고팔 뒤쪽이죠 지금. U 방향. 이거 E 방향. E. 아, E 방향인데. 아, 보이질 않아. 다 죽였어. 엔 방향에 쓰나. 네. 흥고 쓰나. 13명 남았는데. 아, 아쉽다. 언덕 빼기는 안 보여요.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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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니까. N에서. 30 사이에 둘 있어. 어. 언덕. 엔. 겨울. 저 길리버가 올텐데. 지금 75 방향에도 소음기 하나 보여. 들려요? 소리. 아 그리고 SE방향 산 꼭대기로 하나 뛰는거 보임 아 오케이 나 계속 볼게 저기 온방향 나 잠깐만요 어휴 중요한 순간에 치킨이 줄졸이 오네 아 저새끼 퍼밍 했네 어 N방향에서 NW로 내려갔어 우리 아까 있던 집 언덕 밑으로 아 지금 언덕 SE로 뛰었던 새끼 어디갔는지 못봤네 치킨 받으러 갔다와서 오케이 한 번 더 부동산 대박났고 우리 뒤에 있는 집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하나 보인다 아 나무 가렸어 195 산 꼭대기 195 산 꼭대기 195는 내가 여기서 안 붙네 195 형가 탄 열 발만 줘요 침탈 어? 돼? 네 지금 건너편 저기 엄청 두 명 이상 있는데 저기 10명 남았는데 아 저기 하나 확인 아 285 아 195 아 195 언덕 빼기로 넘어갔어요 음 어쨌든 자기장 밟기에요 쟤네 다 오케이 자기장 온다 내려온다 어? 어? 아 저걸 못 맞췄어 우리 집 앞에 집에 하나 있어 사람 사람 어? 우리 앞으로 가야 돼 네 앞집으로 가야 돼 아이씨 앞집에 지금 한 명 붙었는데 두 명 한 명 더 붙었어요 붙을까요? 그냥 연막 깔고 우리 뒤에 330 나무의 하나 나무의 둘 똑같은데 가방 둘 아니었어요? 하나 하나 집 앞에 둘 앞에 둘 하나 하나가 어디 셋단 소리인데 집 집 집 집 집에 둘 집에 둘? 네 하나 둘 하나 둘 염 셋 셋 둘 둘 셋 셋 아 네 아이씨 걸렸네 집안에 있어요 오이씨